한국 전쟁 당시 천안 7, 8 전투에서 산하한 108명의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천안 삼영동 마틴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마틴 대령이 이끄는 미 육군 24사단 34연대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 시장과 미 육군 그레이브스 대령, 보은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박 시장은 이들의 희생 위에 눈부신 번영을 이룩했음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